오늘 오후 3시에는 일본 도쿄에서 비의 언론 합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비에 대한 일본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AX홀에서 열린 비의 기자회견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일본 도쿄의 AX홀에서는 비의 언론 합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린 AX홀은 NHK 본사와 요요기 경기장 옆에 위치한 중급 규모의 홀로 비가 지난해 11월 팝아시아 2004 공연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에는 TV 카메라 10여 대와 사진기자 30여 명이 모여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였습니다. 원래 3시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은 조금 늦게 시작됐고 먼저 비의 앨범을 프로듀싱한 가수 박진영이 나와 비를 소개했습니다. 박진영은 비의 앨범을 프로듀스하면서 가졌던 생각들과 비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 그리고 음악적 경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비가 등장하고 20여분의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비는 미국의 마이클 잭슨, 일본의 암으로나미에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 특히 마이클 잭슨에게는 춤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중에 간단히 자신이 배운 일본어를 선보여 기자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는 오늘 쇼케이스에서 단순한 춤과 노래가 아닌 한국에서 하던 콘서트와 같이 다양한 이벤트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비의 쇼케이스는 저녁 7시 반부터 시작되며 이를 보기 위해 AX홀 앞에는 200명 정도의 팬들이 피켓과 사진 등을 들고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비는 일본어로 부르는 아이돌을 비롯해 5곡에서 6곡 정도를 부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쇼케이스 현장 소식은 현지에 나가 있는 정유민 기자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